이거? 어, 내가 뭐해? 뭐해? 이거 뭐해? 그니까 이런거 전교수의 별빛이 내린다 소감이 어떠셨는지? 일단 저희가 시즌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프로필 촬영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되고 얼마 남지 않은 시즌이 되게 기대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강릉시 초청 아이사키 대회도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, 좀 볼게요. 자동으로 자, 다시 시작! 네? 네 아, 네 액션 잘 연기 같아요 표정이 약간 정기인 것 같은데? 더 잘하실 자신 있으신가요? 아 그건 모르겠어요 평가한다고 더 잘하는 건 아니죠? 호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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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 정면을 보고 본인 정면을 보고 잘 연기 같아요 표정이 약간 정기인 것 같은데? 프로필 촬영하는 내내 너무 더워서 혼났고요 근데 팬들한테 멋진 모습으로 다가가기 위해선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곧 강릉이랑 안양에서 게임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릉이랑 안양에서 뵈요 공격도 못 남아 jakim 가정 들어오신 came 콜라 우주 자 확인 다 붙잡지 됐습니다 응 원래 안imm도 찍으려 아 찍어야 돼 불러 아 이렇게 찍었지 그랬어 좀 웃음 쉽게 아 살림 있었어 벌써 한 번 더 프로필 촬영을 하게 됐는데 또 새로운 감회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좀 들리는 방송 좀 더 활기차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물어볼게요 됐어? 다시 한라에 돌아와서 프로필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진짜 정말 돌아왔구나 이런 생각 들고 하키 인생 중에 파란색 입어본 적이 처음인데 마냥 어색할 줄만 알았는데 괜찮은데요 시즌 전에 프로필 촬영을 항상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또 정말 시즌이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번 시즌 성적에 좋지는 않았지만 이번 시즌은 꼭 최선을 다해서 다시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러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.